한화생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는 대학생 스포터즈 투머로 드리머즈 2기 발대식이 지난 15일 진행됐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생명 투머로 드리머즈는 온라인상에서 한화생명의 대고객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신매체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투머로 드리머즈 2기 멤버로 선발된 12명의 대학생이 참석했으며 12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20대를 대표하여 한화생명 브랜드를 경험하고 한화생명과 관련된 세미나, 인터뷰, 취재 등을 기획하여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한화생명 공식 온라인 채널과 멤버 개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온라인상에서 2030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브랜드 선호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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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